잔여세대 가격이나 했습니다. 이제는 담보대출만으로 1억 2천만원이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계약자 전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 청소를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계약하시면 특별한 혜택도 드리니 구독 후 무료 투어 신청해주세요. 신축 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신정원주택 공인중개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이주창 팀장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한계동 6층 10세대의 신축 빌라입니다. 5호선 고덕역이 인접하고 9호선 공사 중으로 28년도에 개통 예정이기에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덕비즈밸리가 입주 및 추가 공사 중이며 많은 기업과 이케아, CGV 쇼핑센터, 코스트코,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기에 실거주 이외에도 투자 목적으로도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묘곡초 배제중고등학교, 광문고등학교, 고독중고등학교 학군이 밀집되어 있고, 면문학군이기에 학년기에 있는 자재분을 둔 고객님께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주택가로 조용하게 생활하실 수 있고, 대형병원과 마트 공원도 인접하여 거주요건 또한 좋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다용 도실 구조입니다. 거실과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을 기본 설치하여 인덕션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실입주금은 담보대출만으로, 생애 최초의 경우 1억 2천만원이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실입주금이 적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담보대출과 비슷한 금리로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하며, 인근에 더 적은 실입주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축빌라도 있으니 연락주시면 비교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무료투어 신청하세요. 편하게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투어로 인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중이며,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허위 매물 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지식인에서 이주창 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 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